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북극승 3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을 임대를 할 때 이 책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여기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 번 읽어라 이게 아니고 100일 동안 읽어라 10번 읽어라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게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 자 요거 뭐 아무 견본사주를 하나 꺼내놨습니다. 견본사주를 안 그러면 뭐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견본사주 남자 음력으로 1966년 3월 4일 미시 이때 윤달이 있네요. 이렇게 윤달이 있으면 표시가 됩니다. 윤달이면 예, 윤달 아니면 아니요. 아닌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주가 나왔죠.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이 100번 읽어라 그런데 100번, 100일을 읽어라 10번을 읽어라 여러분들이 그걸 읽다 보면 읽다가 질리 버립니다. 이 책을 왜 너무 힘들니까? 그럼 책을 어떻게 10번을 읽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제가 이제 그걸 똥가리 내서 읽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그런 개념으로 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기 사주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전부 다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몇 년도 매를 며칠 날 태어났다. 그 다음에 대운 대운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해운 해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해운 안에 월운이 이렇게 나타나요. 월운 안에 물론 일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것은 결국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보인 대로 좋게 보이면 좋게 이야기해주고 나쁘게 보이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이 판단한 게 아니고 보고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해주는 게 우리가 사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막 그 북에는 억수로 많은 것이 보여도 실제로는 몇 글자 없습니다. 일단은 이 굵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병, 신, 개, 사 이 우에 나오는 글자 있죠. 여기 나오는 글자들 여기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또 아침 되면 전화가 일단은 소리를 죽여놓겠습니다. 이렇게 이 우에 있는 글자들 이게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이 글자들이 아무리 많은 이 글자들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가만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보고 나면 뭘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글자가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위에 있는 글자 결국은 뭡니까? 갑, 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의 대풀이에요. 계속 대풀이 됩니다. 갑, 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의 대풀이에요. 계속 대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대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 있는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갑, 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열 글자의 대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 글자가 어떤 어미들 어떤 뜻이 있고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에 딱 붙들어. 몸에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감으로 익혀야 됩니다. 입으로 옹영옹영 해야 되고 눈으로 보면 그냥 서글 보여야 됩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면? 몸으로 또 촉각으로 느껴야 돼요. 결국 감각으로 느끼는 게 몸에 체화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 반복 학습에 의해가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한 번 봐가지고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천재, 하나는 뻥 치는 거예요. 한 번 봐가지고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 봐가지고 아는 사람은 천재예요. 그러니까 역학에서 천재는 한 100년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공자님도 아이씨,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내가 좀 더 한 20년만 더 살았었으면 지역 공부 좀 더 할 건데 공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0년에 한... 그러니까 공자님은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죠. 그럼 공자님도 하물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인인, 보통 사람인 우리들이 한 번 봐가지고 안다. 그건 아닌 거죠. 한 번 봐가지고 알았다는 거는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벌병적 무기경신인 게 이 글자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반복 학습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이걸 반복하라는 이유 그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가만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가만히 보면 여기에 육신들이 계속 나오죠. 육신들이. 여기에 육신들이 계속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육신들이 계속 나오죠. 여기도 육신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풀이. 그게 계속 대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주에서 대풀이, 해운에서 대풀이, 대원에서 대풀이, 월원에서 대풀이, 계속 대풀이, 대풀이, 대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화한다. 몸으로 체화하면 입으로 줄줄줄줄 눈으로 확 보여야 되고 귀로 막 들려야 되고 몸에 촉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몸에 완전히 체화하려고 하면 그것도 방법은 뭡니까?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반복학습 외에 이거를 여러분 몸에 체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사람보다는 두 번, 두 번 본 사람보다는 열 번 열 번 본 사람보다는 백 번 본 사람이 결국 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역학 공부 잘하는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한 번보다는 백 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잘하는 이유는 여러분보다 제가 억수로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지지의 글자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여기에 글자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뭐가 나타납니까? 그죠? 여기에 글자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자축, 대풀이 되죠?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시 또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또 자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또 계속 대풀이에요. 계속 대풀이에요. 계속.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글자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자축해가지고 12개의 대풀이 오에서 나오는 글자 아무리 많아봤자 갑을, 병정, 무,이, 병신, 임기에서 대풀이 그 다음에 육신 아무리 많아봤자 비경급제, 식신, 상관해가지고 10개의 대풀이 밑에 시비운성 아무리 많아봤자 장생목욕관대, 글록장세, 평상요 해가지고 12개의 대풀이 대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대강 내가 뭔지 알겠다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이 글자들 이 글자들, 이 글자들, 이 글자들을 내 몸에 먼저 팍 익혀야 된다. 이걸 익히려고 하면 그 글자들의 의미와 떳이 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모조리 다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읽어라. 그러면 하루에 이 책 한 권씩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다 못 읽죠. 그래서 쫙쫙쫙쫙쫙 읽어라. 쫙쫙쫙쫙쫙 읽어도 결국 여러분 몸에 저메저메씩 해가지고 100일이면 이게 다 여러분 몸에 들어가야 된다. 하루에 한 달력씩만 읽어도 결국 100일이면 이 책을 10번을 읽게 돼요. 10번을 여러분들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는 막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지 말아도 읽습니다.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고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요. 당연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와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적혀있어.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어.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지겹고 공부하기 싫죠. 그러니까 쫙쫙쫙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알아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마라 그러다. 하루에 책 다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생각, 사고, 머리로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책은 눈으로 읽는다는데 눈으로 읽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저는 금방 읽고 그러죠. 왜 안에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어떻게 됩니까? 머리 속으로 음음음 이러면서 그냥 턱턱턱턱턱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역학책 같은 거 보면 되게 빨리 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나 개념이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게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빨리 읽게 되고 점점점 깊이 읽게 되고 점점점 확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 처음에는 좀 느릴지 몰라도 뒤에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막 쑥쑥쑥쑥쑥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눈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머리. 머리에서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죠? 잘 읽혀지는 거죠. 머리에서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잘 안 읽혀지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있죠.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눈으로 책을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럼 그분들은 뭐로 책을 읽습니까? 그렇죠. 점자로, 촉각으로 읽습니다. 촉각으로 이렇게 점자를 하다 보면 그 촉각으로 읽죠. 정거가 됐죠? 눈으로 책을 읽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책을 읽어요. 사고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읽을 때 당연히 아는 게 없죠. 어렵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지루하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머리 속에서 이게 잘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열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열 번째는 그냥 한 페이지 보면 그냥 쑥, 쑥, 쑥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제가 열 번 읽으라는 거는 눈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머리로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반복 학습에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이 결국 잘 본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드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잖아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가벼운 걸 들어가지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가벼운 거, 좀 더 무거운 거, 좀 더 무거운 거 그래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난 뒤에 아주 무거운 걸 들잖아요. 역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라고 그러면 이 어려운 걸 왜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지루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읽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읽고 읽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내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지난번에 한 10일 전에 이러면 본 거거든요. 본 거니까 그 다음에 읽기에 좀 수월습니다.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10일 전에도 봤고 20일 전에도 봤기 때문에 더 수월습니다.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30일 전에, 20일 전에, 10일 전에 3번이나 본 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 10일에 한 번씩만 읽어도 100일이면 10번을 읽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물며 물건을 들을 때도 근육을 키워야지 무거운 걸 들 수 있듯이 내 여러분들이 사고,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반복학습에 해가지고 잘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여러분한테 제가 빨리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빨리 읽으라고 그러면 입으로 아무리 빨리 해봤자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음성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거는 여러분 목소리예요. 다른 사람은 아나운서, 성우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목소리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역학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 역학 공부는 자기 사랑이에요. 역학 공부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아끼는 사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역학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저는 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를 모욕하고 저를 막 이렇게 우렁하고 그러면 자존심이 좀 되게 상하죠. 어제도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전혀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저는 막 화가 나면 불이 풀릴 때까지 책을 읽습니다. 어제도 한 11권을 읽었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화가 나면 불이 풀릴 때까지 술을 먹었는데 이 덩치가 있다 보니까 술을 먹으니까 말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습니다. 몸이. 지금은 이제 촌에 티로막혀가지고 불이 풀릴 때까지 책을 읽으며 제일 가장 먼저 읽은 게 논어예요. 그러니까 이 논어가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습니다. 이 공자님이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를 잘 읽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쫙 풀리면서 깔아앉고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명심부가 한번 읽었습니다. 어제 명심부가 다 읽고 나니까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일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제가 빨리 읽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읽어도 결국 읽는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통해서 여러분 그 책을 녹음을 하세요. 녹음할 때는 결국 천천히 녹음이 되거든요. 빨리 말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녹음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빨리 말해가지고 녹음을 한 것 같아도 들어보면 천천히 달려요. 결국 이제 천천히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녹음했는데 어떻게 그걸 빨리 읽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여기에 스마트폰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그 무언가 아닌 2배속 2배로 빨리 돌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읽으라는 부분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2배속으로 돌아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딱 틀어버리면 2배로 빨리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2배로 빨리 읽으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천천히 여러분들이 책을 읽게 되면요. 책은 읽는 속도, 눈이 책을 보고 다음에 머리가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학에 나오는 용어들 또 여기에 대한 원리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처음 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천천히 느려집니다. 그럼 느려지는 그 사이에 오만때만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오만때만 생각들. 그 생각의 이름이 뭔가 하니 과거 기억. 과거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버리면 천천히 여러분들을 빨리 한다고 해도 결국 내는 여러분이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그걸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읽어도 읽어도 내는 그것보다 더 빨리 인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빈틈 사이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뭔가 과거 기억. 과거 기억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거 있죠. 그게 어? 이 자서는 왜 이렇게 말하지? 내가 배울 때는 이런 건데 과거 기억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 어? 편관이 이렇다는데 나도 옛날에 편관을 놀았을 때 그런 일 당했는데 과거 경험. 그 다음에 다른 정보. 야 이거 뭐 해가 되겠나? 오만때만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선입견. 어? 그 다음에 편견. 역학이 미신이. 그러니까 이 책 한 시간 읽는데 막 생각이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수백 개가. 그러니까 이 수백 개 생각이 여러분 공부하는 속도를 또 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더 안 그래도 느려지겠는데 또 더 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녹음을 해서 2배속으로 들으면서 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라. 2배속으로는 2배죠. 2배를 따라가다 보면 그거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리가가 없습니다.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좀 어려운 책들 이제 동양고전이나 서양고전들은 되게 어렵죠. 특히 뭐 고전을 바로 이렇게 번역된 이런 책들은 무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2배속으로 이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이제 그래야 그게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번 이상 2배속으로 하니까 책 읽는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한 50번 읽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1년 정도면 웬만한 책들 다 50번 다 읽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무슨 소리를 모르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몸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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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싹 체화가 돼가지고 뒤에는 그냥 뭐 툭 이렇게 하면 수울 보이고 심지어 노는 같은 거는 읽을 때 공장님이 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일까지 막 생기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책 읽기 빨리 해야 되는 이유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어온다. 그 생각을 잃으면 과거 기억, 과거 경험, 다른 정보, 스닉견, 편견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자꾸 끼어든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그걸 빨리 하는 거는 녹음을 해가지고 2배속으로 털어버리는 겁니다. 2배속으로 털고 책을 보게 되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면 오롯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학 공부는요. 하루에 여러분들 10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시간 하더라도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그게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3시간 이상을 하지 마세요. 단 그 3시간을 몰입하고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릴기. 왜 빨리 읽어야 되는가. 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핏 때문에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리고 역학 이거 어떤 글자가 나와도 결국 가벌등력, 무기경신, 인계, 자축이며, 진상, 오민신, 유수래, 그 다음에 육신, 비경급제, 식신상관, 전제편대, 그 다음에 장생목욕관대, 근력장세. 그거의 끝없는 대풀이에요. 끝없는 대풀이. 그거를 여러분 몸에 딱 체화를 시키고 몸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하게 되면 보면 보입니다. 그게 역학 공부를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먼저 하고 그 실력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잔잔하게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 다음번에 얼마든지 하십시오. 시큰, 시큰하십시오. 시큰.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 다음 거는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가 한 번 표준말을 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부산 싸나이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